그 이상이야. 아, 탁투를 내라. 바이. 미안해요. 중요한 전화라 끊을 수가 없었어요. 오시느라 힘들었죠? 아니에요.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. 괜히 어색하네요. 기자들이 오바했어요. 아, 곧 회의라 연권부터 얘기하죠. 스튜디오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. 내정자한테 도덕적 결함이 있더라고요. 저런. 아니, 그런 일이 있었어요? 그래서 말인데. 쓸데없는 기대는 말았으면 해요. 그럼 날씨가 티키타카 스튜디오 대표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. 그게 무슨. 경고 하나 하죠. 앞으로 내 사람들 흔들어서 위치 추적하고 기자 대동해서 사진 찍는 짓. 안 했으면 좋겠네요. 너무 하수 같잖아요. 애꿎은 운전기사만 오늘 해고됐어요. 그만하려고. 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? 탁으로 할 걸 그랬나요? 나름 최대한 예의 차린 건데. 이런 모욕. 처음이네요. 두 번은 없을 거예요. 다신 볼 일 없을 거니까.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이 바닥에선 실력으로 커온 사람이에요. 그럼 실력으로 승부해요. 피곤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. 아무리 대단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앉으면 결국 당신 돈도 노력도 빛나지 못할 거예요. 그럼 래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. 주제 넘었다면 사과하죠. 티키타카 스튜디오 꼭 성공하길 바라요. 배웅하지 않을게요. 자스민티 부탁해요. 한 잔이요. 결국 당신은 날 원하게 돼 있어.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니까.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. 나는 하나씩 이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신은 날 원하게 돼 있지만. 나는 누구에게 이런 원하게 돼 입을 받을 것 같아요. 나는 그 원하자나 주문을 해야 돼요.